자 감사 그러게 말이에요 아들이 사랑도 좋아하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어 그래 그러면 야 이거 까줄게 딸기를 얹어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예뻐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섞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예뻐 위에다 그냥 다 뿌리는게 아 그렇게 나 응 조각을 내야지 붙어있으면 별로 안 예뻐 이게 난 예뻐 잠깐만 이거 좀 섞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냥 빨갛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그거 뜯아봐 이제 오 딸기 냄새 너무 좋아요 딸기 딸기합니다 쫓을게 아 뜨다 뭉개지는구나 이거 약간 예쁘게 밑으로 담아놔야 되는데 아하하 아하하 착한 아들이죠 오 지구를 여기다가 예쁘게 담아봐 저걸로 퍼가지고 이렇게 차라리 긁어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다 얹어줄게 이게 좀 밑으로 깔렸어야 더 이뻤구나 그 다음에 얘를 위에 얹어야 되겠다 이게 있으면 조금 상큼해서요 집에서 허브 키우는거 좋아해가지고 예 좀 맛있어 보니까나 그 다음에 딸기 4개 얹어줄까 우리한테 잘 안돼? 엄마가 해줘? 오 그래도 잘 퍼지네 저 봐봐 좀 부드러워 부드러워? 응 편네 진짜 딱딱할 줄 알았더니 여기다가 이거 좀 풀어줄까? 저거 플레인조? 괜찮아 엄마 괜찮아 나 풀려도 돼 어차피 저걸 먹일까가당 먹일까가당 어? 먹일까가당 어머니 걱정마세요 왜 너도 몰라? 어머니 뭐 어머니 걱정마세요 왜 이번에는 걱정뭐 뭐 하지말라고 나의 음식은 그냥 달거같지 내가 응 너도 애플민트 좀 해줘? 어 이쁘다 애플민트 따와 그러면 아냐 귀찮다 그냥 먹을래 왜이래 아 내꺼 가져가지마 아 너무하네 내꺼 가져가지마 이거 농맨 내버리기 때문에 넣어버려 동무지에서 다 냉동맨 얘도 딱 하나만 얹었네 호두가 있어야 좀 대맛인데 없으니까 많아보이는데 이게 은근하고 아니야 아니 너도 두개는 먹어 추우면 안됬어 아 맛있어 보인다 아 이거 엄마꺼 가져가니까 안 예쁘잖아 아 이쁜거에 목숨가는데 이게 뭐야 엄마 긴장됐잖아 왜 이 표시는 바로 아들이 저에게 용적을 주겠다는 표시입니다 줄 것도 없네 이제 줄 것도 없네 이제 이제 5만원이었는데 엄마한테 2만원 떨리고 어 2만원 떨리고 5만원 떨림이지 2만원 어 그게 말이에요 아들이 저한테 나 3만원 넘는데 엄마 3만원 안 떨리면 안돼 안 떨리면 안돼 엄마 안 떨리겠다 아 아니다 그럼요 전에 엄마가 값 부렸잖아 전에 나한테 다 거의 다 뺏어가지고 엄마 나한테 5만원 줬잖아 나 그러면 진짜 8만원인데 오오 그렇네 좋네 8만원에 문제가 하나 있어 아 말하지 말까 말하지 말까 말하지 말까 말하지 말까 말하지 말까 아 완전 맛있어 보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인인거 아니야 이 엄마가 보면 내가 너무 말할지 그럼 또 엄마 이 엄마는 논리가 됐어 네 술 내꺼 내 술 내꺼야 이만의 적순보다 엄마는 네돈 내꺼 바로 그거지 엄마 아니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러지 않나 어 그러면 말이야 맨 마지막 위에다 올릴꺼 아니 많으니까 상관없는 엄마 엄마가 잘 뺏어가는 편이라 엄마 어 많이 뺏어가지 저는 좀 섞어서 파는 거 중간중간 조금 보여드릴 생각이었는데 또 자리떼기가 좀 그러니까 예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훌륭한 다이온 호식입니다 디저트 일단 떠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때마다 같이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짠 완전 맛있어 보이죠 저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초고 오 으흠 오 초고 오래났는데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냉동딸기라 아주 어려웠는데요 이걸로 딸기주를 해 먹어야 겠습니다 왜? 사과주 사과주는 달라요 딸기주는 많이 있어 레몬도 안해봤어 귤주는 해봤어 하지마세요 귤주 맛있어요 귤주 담궈면 아 내가 과일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많이 담궜어요 이것저것 멜론 멜론도 안해봤어 귤하고 해봤던거 중에는 귤하고 오디하고 딸기하고 이게 가장 성공적이었어 무패가면 되는거지 한쪽으로 악의 이름은 보습 강아지 이름은 보습 강아지 이름은 보습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약간 녹으면 빨갛게 해서 보여드려야겠는데 들러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저도 빨갛게 만들어서 보여드려야겠다 화면상으로 보이시려나 화면상으로 보이시려나 이거를 이렇게 하고 파란색이 심시면 안 나와가지고 층층이 사실 뿌려야 예쁘게 나오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예 빨간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컷 버젓인데 진짜 좋은데요 냉동 딸기 맛있어 아니 왜 이렇게 사이즈로 빠져가지고 다리 다리가 빠져있어 딸기 쟁사전 딸기 쟁사전 안 먹는 딸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딸기 쟁사전 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웃어서 봤어요 아 보셨어요 저희 딸기 쟁사전 한 거 아 딸기 하나 딸기 쟁사전 괜찮겠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묻어있어서 하나는 먹어 아니야 비타민의 부족이다 하나는 먹어라 그래가지고 아까 채소를 챙기는 거지 채소를 못 먹겠어 두 개는 먹어 하나 많아 하나만 하나 아 진짜 몸에 좋은 거 좀 먹이겠다는 엄마의 의도관은 전혀 상관없이 어떡해 맛있잖아 응 방어냐 음 희열하다 애플멘트 씹었어요 방어야 뭐가 드세요 방어야 지금 애플멘트 씹었는데 아니 빨리 아이 먹어 먹어 아 왜 이렇게 몸에 좋은 거 안 먹을라 그래 실제 또 나가자 또 나가 이리와 실제 부드럽네 안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 드시게나 고정 딸기까지 다 드세요 딸기까지 다 드세요 왜 그래 도대체 좋은 거 주면 좀 먹어 너무 맛있어 엄마의 칼국 응 너무 맛있어 민트가 씹히면 우미나 먹으라고 하면은 술 마시고 뭐라고? 응 엄마 왜 못 마셔 아 그래? 몰랐니? 사실 이것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보다 나으니까 먹는 건데 엄마 얘기했잖아 엄마 의사가 칼국이 먹지 못하겠다고 응 안된다니까 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봤어? 하하 스윽 안돼 야니와 너도 안돼 종결자 조금 기다려 이거 다 먹을 때까지는 종결자 기다려 기다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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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말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싹 다 없애워야되잖아 응 쓰윽 쓰윽 하하 쓰윽 예 응 음 음 시원해 시원해 맛있다 오로지 먹기만 아니 그 말씀들을 안하시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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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뜨거운 거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것도 못 먹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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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야 이거 칼인데? 대단한데 우리 보스 지금? 끝내려고 지금 전화 볼거지? 끝내려고 빨리 엄마 빨리 줘 빨리 시간 다 된거 같은데 지금 그거지 음~~ 아 이쪽으로 한 수저만 왜 갑자기 와라 아 왜이래 아 왜이래 아 저거는 뜨거워야 되니까 응 야 빠르다 야 빠르다 아 랑크림도 못해 아 랑크림도 못해 아 진짜 다 좋은데 좀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야 빠른데 진짜 뭐 시킬때는 아니 이만이렇게 빠른 애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좀 오래 걸려요 인정?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야 이럴 때 정말 빠르네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다시 다녀오신거 같은데요 갑자기 이야 이 속도로 정말 놀라 그러니까요 놀라운게 뭐 심부름 시키거나 이불 개라 뭐 하잖아요 한참 걸려요 한참 근데 야 이거 빛의 속도로 아 저거 못하게 대박 빠른데 뭘까마 이야 난 이렇게 아들이 빨리 뭘하는거 지금 처음인거 같은데 무슨소리야 나 평소에 빠른 사람이야 아니 니가 빠른게 뭐가 빨라 이불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이불 개라 이불 개라 하하하하 대신 딸기하네 처음 나와 하하하 한참 걸려요 한참 우리가 꼭 다시 얘기를 해야되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급한편이라 결정을 하면 후다닥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못참겠는거에요 어 일어나서 빨리 샤워해라 이불 개라 어허 뭐해라 뭐해라 하하하하 근데 오늘 정말 놀라운 속도를 봤는데 내가 이때 미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속도인데 이 속도는 하하하하 처음 봤어 하하하하 말좀 해보지 아들 말좀 해보지 이 놀라운 속도는 어디서 나온거야 나는 평소에도 빠른사람입니다 하하 제가 한번 일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우리 아들과 저와의 전쟁 예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힘든 월요일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또 좋은 일주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다음주 금요일날 찾아뵙구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좀 맛있는 음식 올려드릴게요 맛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